서장창창창창 이루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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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사헝 안녕하세요 빠콩건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도 빠드리기사 빵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또 타장님께서 저한테 의뢰를 하셨고요 박정태 선수를 저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6천만 뜨셨네 접하기를 누르면 깔끔하게 저의 편의를 위해서 깔끔하게 집어넣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갑니다 서장창창창 서장창창창 이루수 박정태 레전드 기가 막히네요 오 핵배는 핵배 핵배정 우와 핵배정 스킬도 태생부터 좋네요 아 부럽다 자 이렇게 박정태 이루수 핵배정 물론 전면 승부가 크게 의미가 없는 스킬인 것 같네요 변화구 대신 직굴 던질 확률 조금 상승합니다 크게 의미 없지만 어쨌든 축하드린다는 소식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요청하시면 더 있는데 무병권으로 저번에 실패했던 정민태의 스킬 한번더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민태 여기에서 슈퍼스타일을 묶고 광속 투구랑 클리너 킬러 요거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나무를 일단 바꿔드려야죠 갑니다 저번에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녹화 필승 아니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즈 자 고수변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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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고수변권 아이 고변권은 원래 안되는거야 고변권은 원래 안되는거죠 다 알잖아요 고수변권으로 다 꾸면면 돼 평정심은 그나마 나오는데 아 노랑이가 안떠네 갑니다 대박 씨 하나밖에 안남아가지고 이거 으악 어림더 샷 아 빠트리기사 오늘 실패 아 그래도 박점택 뽑았으니까 하하하 이라 이씨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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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